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밭가라든가 재방뚝 그런 곳에서 자생합니다. 이렇게 한겨울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언뜻 보면 잎은 당근잎을 닮았습니다. 그런데 뿌리를 캐 보면 냉이처럼 냉이 향이 그윽하니 거의 냉이 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잎 모습입니다. 그래서 잎은 당근잎을 닮았다고 또 뿌리는 냉이 뿌리 닮았다 해서 당근 냉이라고 합니다. 잎 모습입니다. 또한 언뜻 보면 하얀 재를 뿌려놓은 것 같고 이 잎을 따서 비벼서 향을 맡아 보면 어린순일 때는 향이 적은데 자랄수록 향이 진한데 냉이 향도 나고 쑥 향도 납니다. 해에서 잎쑥이라고도 부릅니다. 한방에서는 이를 파낭호라고 부르고 식용약용합니다. 부드러운 어린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도 참 그 향이 좋습니다. 겨울이라 땅이 좀 꽁꽁 얼었는데 그래도 한번 캐서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당근 냉이, 이 잎쑥은 뿌리의 모습이 이렇게 냉이 뿌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지금은 어린 유생이라 이렇게 겨울, 봄에 또 더 자랍니다. 그리고 향도 더 진해집니다. 또한 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 씨앗이 달릴 때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그 씨앗은 한방에서는 정력자라고 해서 말려서 말린것 5 내지 9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여보십시오. 어린순의 모습입니다. 이 당근 냉이, 이 잎쑥은 그 냉이 향이 나면서 성질은 찬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아스코브르산 등 성분을 합류하고 있고 신경통이나 관절에 좋은 효능이 있고 가래, 기침, 부스름, 종창, 신장보, 부흙기제거,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신석증을 치료합니다. 또한 이인조작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당근 냉이, 잿쑥이었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